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. 오늘은 의상 6벌을 리폼을 부탁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슴둘레가 좀 늘어나셨나 봅니다. 그래서 가슴둘레를 좀 늘리고 약간 편한 스판이 들어간 소재에 사용해서 활동하기 편하게 교체 시켜드렸습니다. 치마 밑에는 스판클로 칸칸이 박아들여서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시켜드렸구요. 몸판에는 치마컬러하고 맞게끔 또 이렇게 예쁜 패치들을 붙여서 화려하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. 이 빨간 치마도 이렇게 예쁘게 준비됐네요. 여기는 노란 스판클 준비해서 박아들였습니다. 끈은 조리개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스판클을 박아서 예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체 시켜드렸습니다. 네 작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